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 18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니까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언제 빨리 매도를 해야 되냐? 혹은 지금 빨리 매도, 매도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지점에서 안내를 해드렸었죠. 언제? 영업이 실적 자체가 1000억 원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26만원, 7만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억 정도의 거래, 아 거래대금은 아니죠. 영업이익을 반드시 보여줬어야 됐는데 1000억 원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금 실망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타점 대응을 해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쭉쭉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직 미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내지 이제 또다시 매수로 지금 포지션을 바꾸신 분들은 언제까지 이 주가 추이가 유지가 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하락에 대한 구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 하락 음봉이 여러분 다거래일입니다. 뭐 한 달 동안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닙니다.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다거래일 동안의 하락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 정도 하락 때문에 주가를 빠르게 처분한다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이때 타점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늦게나마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고 반대로 남들이 오른다 오른다 대박난다라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주가만 보더라도 추세만 보더라도 모두가 겁을 먹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을 부리는 타이밍이다. 지금 다 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겁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욕심을 부리면 되냐? 우선 여러분들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0.5%포인트 빅스텍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0.5% 한꺼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충격으로 자산시장의 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겠죠. 이 말은 즉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투자가 활발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좋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니까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특정한 신호가 나왔을 때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쭉 다 그대로 턴어라운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얘기하는 여러분들 북미 비중 증가로 실적 개선 전망이다.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조금은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기보다는 환상적인 미래만큼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실적이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내부 IR 자료를 함께 보시면요. LS 일렉트릭 지금 현재 실적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출 보시면 작년 2분기에는 여러분들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1조 1천억 원이 매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살짝 줄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 정도 줄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때요? 1천억 원, 900억 원, 1천억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는 공장 가동률이 사실상 100%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니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동률 계속해서 100%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제품을 계속해서 잘 팔고 있다. 회사가 정말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오르다가 실망 매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뿐이다. 즉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 맞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사실상 적정 가치 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 가치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LS 일렉트리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LS 일렉트리 물류 자동화 기업 한국 E&M을 인수를 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다.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자동화 쪽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 티라유텍의 인수 과정까지 있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자동화 파트 부분은요. 어떻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솔루션 이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 이 각종 전력 설비들이 함께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리 입장에서는 이 전력 솔루션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사업 쪽이 바로 이 자동화 쪽이다라고 선택을 하고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 쪽으로는 알고 계시다시피 KOC 전기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부산 쪽으로 부산 사업장에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100% 넘어서 이제 설비 확장까지 되게 되면 실제로 생산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1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조 5천억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 기업들까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 당연히 LS 일렉트릭은 어떻게 됐냐? 지금 5조에서 6조 정도의 시가총회 이상으로 7조, 8조, 10조까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태까지 쭉 상승을 잘 해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사거래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래일만의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포감을 느끼시면서 이거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손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그러면 매수를 하라는 거냐 혹은 매도를 하라는 거냐, 비중을 줄이라는 거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디테일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LS 일렉트릭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봐야 되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영업이익 발표 나자마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1,000억 원 정도만 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매도 타점이 나갔죠. 바로 매도 타점 25만 원 지점인가요? 25만 원 지점에 바로 매도 타점 나갔고요. 그러면 지금은 높은 확률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 타점은 언제로 잡으면 되는지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디테일하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전달 드리기가 힘든데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따로 전략까지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고요. 참여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LS, 한글로 또는 영어로 LS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어떤 재료가 뜨고 이슈가 뜨면 충분히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순식간에도 급등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거래일 만에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추가로 추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수익 보시는데 정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점 그리고 또 참여 방법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따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LS 일렉트릭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수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떨어지게 되니까 LS 일렉트릭의 수급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졌었죠. 많이 또 상승 추세에 대한 상승의 흐름이 있어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흐름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하락에 대한 흐름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많은 매물들이 여기 몰리게 되었습니다. 매물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매물이 소화되는 시기에 한꺼번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파른 하락은 결국 낙폭 과대, 과대하게 낙폭이 될 수 있다는 것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낙폭 과대 지점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낙폭 과대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타점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다시금 낙폭 과대를 회복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